자, 다 들어와 주세요! 수호 셰프님 입장하셨습니다! 압승! 야! 오, 이게 뭐야? 다 들어오세요. 뭐야 이게? 다 들어오세요. 자, 5층으로 사주시고 자, 오늘의 콘텐츠! 일반인 2명 대 국가대표 요리사 누가 더 요리를 잘 할 것인가? 예, 1화에서 하세요. 예, 1화에서 심사위원으로 폭풍을 했잖아요. 그래서 2화 때 그러면은 비니 요리실은 어떠한지 한번 보자! 뭐 이런 뜻지, 이런 방송을 한 번도 안 해봤고 여기는 아, 폭풍지! 그러면 방송이지! 근데 근데 프로가 됐어요? 몰라요, 프로가 됐어요? 그럼 과연 방송에 압박감을 뚫고 평소에 요리실이라고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게 뭐라고 떨리네요. 아까 메뉴 짜고 있었어요, 잠깐. 뭐가 하나 없지 모르겠어요. 아, 저희 메뉴 안 쳤어요, 저희는. 자, 오늘 메뉴 안 쳤어요. 저희는 리얼로 할게요. 여기는 뭐예요? 투쉐프고 여기는 뭐예요? 수요라요. 아, 그러면 자리를 좀 바꿔주세요. 예, 예, 수요라요. 그별도 블렌드 시즈를 한 번 해봤어요. 재료를 한 번에 딱 오픈해주세요. 하나, 둘, 셋! 예능술이요? 오늘의 종목은 한식입니다! 한식! 한식! 한식이고요. 밖에서 메뉴 짜고 있었잖아요? 밖에서 지금 메뉴 짜고 있었죠? 안 돼요! 진짜 요리실이라고 보기 위해서 한식으로 합니다. 에피타이저 메인 후식! 시작! 시작! 요리사 서브 한 번 보세요. 어, 뭐 이거? 오예! 오예! 예! 박지웅 선수! 또다다져서 먹고 있는 박지웅 선수! 칼이 안 돼. 아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한식에서 냉동이 왔다, 한식에서. 야채를 약간 오려서 단맛을 끌어올리세요. 오, 좋아요! 야채를 약간 올려서 단맛을 끌어올리세요. 단맛을... 카메라 뒤로 돌아가세요. 아, 뒤로 돌아가시라고요, 카메라. 촬영이 먼저지. 아, 그래요! 아, 제가 손질을 해놓고 우리반대로 만들었는데 메일이 없네요. 어, 일단 베이스를 만들어 놓겠다. 아, 간을 먼저 해놓겠다. 뭐 뭐든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좀 빨리 해놓으란 말이에요? 뭐 하세요, 수세프! 좀 신 좀 타요! 나 사실 멤버가 왔어. 아니! 똑같이 hard-ini 하자. 나 지금 여기는 컨셉이 뭐예요. 저희는 앱비타이저는 꼬츠가 나가되지 않는다. 여기 핫도그 팀도 뭐가 나오는데요? 오오오오! 슛샷! 와아! 슛샷! 이기면 자랑 좀 하겠습니다. 무카들 피겻다고. 이기부터는 이기면 돼요. 아, 그거 꼬츠야? 저희는 누가 뭐 푼 이기면 돼요. 맞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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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냥 거의 다 따라 하시네요 다 따라 한다고요 자 승리가 보이는지 한번 먹어봐요 이상.. 어 뭐야 이거 이게 뭐야 간이 하나도 안 됐잖아 자 제가 양 팀 중간정도 한번 들어갈게요 잠시만요 이거 오래 그래야 돼요 봤을 때 잠시만요 한 번 표시해보세요 저 살짝 맛을 볼게요 이제 아니야 여기 바로 할게요 백파일 담만 살짝 넣어주세요 아니 아니 색깔 색깔 여기 기가 바뀌는데 왠 줄 알아요? 조리묘을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맛이 없어 아 이게 맛있는 게 중요해요 아 알겠죠 자 진간정도는 지금 콧돌TV 이겼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로? 지는 거 아니야? 저는 승패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먹어준 사람이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이거 치면 어때요? 어때요 조리묘을 두 번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맛없어 어 기술이 나와요 조순이랑 손을 내면 비슷하네 왜 왜 왜 왜 왜 아니 맛있어 이거 그냥 물엿이야 아니 이걸 고기에 바른다고요? 고기에 어디 있어요 냈어 벌써? 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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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수 셰프 검수도 안 봤어 고사가 너무 높아 고사를 맞춰야 돼 내가 안 본 거야 아니 이거 대파 조금 오 여기는 뭐 나와요 지금? 오 여기가 비전이 죽이는데요? 오 여기 뭔가 다른데요? 접시 뭐 플레이킹할 접시 없어요? 이기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기다고 하는 것도 너무 그렇게 하신다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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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는 즐겼어요 막말로 저 지금 되게 웃으면서 했어요 어 수셉 때도 근데 그렇게 지지 않아요 지금 되게 요리를 잘하고 있어요 안 나겠다 딸기야 아 봐 이미 봤어 오 여기 뭐 오 플레이팅 좋아 오 여기 좋아요 지금 오 딸기 쓰는 카피캣? 박 씨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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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카피캣 아 카피캣인가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라임 베이스로 상큼하게 음 아직까지 아니 밥 배운 걸로 다 플레이팅 됐어요? 살짝 마지막에 한 번 더 끓여주세요 지금 이 순간을 잘 기억하세요 이 차이 지금 이 순간을 잘 기억하세요 이 차이 뚜껑이 있냐 우리는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자 이제 끓이는 거 선택해요 진짜 이겼죠? 저걸 열어야지 잠시만요 인서트를 아 가만히 찍어 뭐야 이렇게 생겼어 왜 이래 아 뚜껑을 왜 뚜껑을 왜 뚜껑이 있냐 우리는 차이가 물 좀만 더 넣으면 안 되나? 아 안돼요 이제 이미 수정은 안됩니다 자 현 선배님씨 자 이리 오세요 네 에피타이저부터 갈게요 네 자 이거부터 갈까요? 잘 먹겠습니다 저도 안 먹어봤어요 음식은 또 맛으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먹어요? 이거 이거 지금 어땠어요 이거 조보 김치 조보 김치? 이거 고기찜에서 내가 구워먹는 맛 아 오케이 자 이거 다음 걸로 갈게요 이런 고추는 원래 한입에 먹어야 돼요 맛있다 맛있다 자 얼마에 살 것 같은지 맛에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양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자 요거부터 첫 번째 부터 얼마 하나 둘 셋 15,000원 이거 어 이건 나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 나 2만원 2만원 15,000원 2만원 갈게요 15,000원 2만원 자 돼지 저는 8,000원 8,000원 그 다음 12,000원 12,000원 자 이제 본 음식 갑니다 맞아요 본 음식 오오오오 비주얼 짱인데? 구조리 진짜 부터 자 갑니다 꼭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하나 둘 셋 3,000원 여자보다는 냄새가 엄청나네 사실... 일단 1번요리부터 갈까요? 네 투어 자, 사탕도 아니죠 지금? 이게 햄이랑 향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맛있는데요? 맛있어요 제레탄찌개 한 번 같아요 너무 궁금해 저거 여기는 고기가 들어가 있어요 오우 모음 알 거 같아 모음 알 거 같아 너 너무 짠데 왜 이렇게 됐지? 아 너무 짠데요? 짠? 뭐지? 이거를 1번 음식을 사면 얼마나 잘 거 같아요? 제가 딱 가게 갔을 때 한 9000원? 9000원 정도의 정도인데 제이슨 7,000원? 7,000원? 완벽하진 않아요. 김치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김치만 맛있으면 진짜 맛있어. 딸고 얼마? 이거 5,500원? 5,500원? 3,000원. 3,000원. 못 팔아요. 이걸 어떻게 팔아? 못 팔아. 팔면 안 될 것 같아. 팔 음식은 아니야.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할게요. 귀엽다. 여기 갈게요. 볼래. 진짜 맛있다. 완전 맛있다. 완전 맛있다. 이게 뭐 때문에 이 맛이 난 걸? 라임 때문에 있죠? 라임 때문에 맛이 좀 달라. 엄청 맛있는데? 진짜 나 이 정도까지는 먹는 거야. 너무 맛있어. 이거 맛있다. 데코레이션이 예쁘네. 이거 딸기인데요? 네. 저는 모르겠어요. 이건 뭐.. 야 이거 왜 맛 차이가 심하게 나? 블루베리도 맛이 아예 안 나. 라임이 들어가 있으니까 별눈의 맛이. 제발이다. 아까 단맛이 다 죽였다. 과일을. 이게 뭐지? 이거 팔팡 넣었네. 이거 너무 맛있어, 여기. 가면. 이거. 구매. 이거 진짜 비싸게 줘야 해. 저 이거 15,000원? 15,000원? 네. 오케이. 제이씨. 저 20,000원? 오! 벌써 근데 뽕빨이 났어요. 나는 거야? 다 합산해 주세요. 아 궁금해. 자 일단 공개를 할게요. 자 이 음식이 국가대표예요. 우리 요리사 셰프가 한 요리예요. 아 왜 어쩐지? 오! 그래도 생각보다 막 비. 아 진짜? 웃긴 건데. 자 갈게요. 형선 제이신 여기 총합이 7만4,000원. 오! 여기 총합하면 4만6,500원 나오셨습니다. 네. 뭐 최초 빼도? 아니 이게 뭡니까 이게? 아까 전에 우승 씨 안 했어요. 뚜껑을 딱 이렇게 덮어 놓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을 잘 기억하세요. 이 차이. 이 차이. 이 차이. 이렇게. 다음 맛. 이만 때문에 썼어요. 또 이 차이가. 너무 많다. 아 근데 한 번 당신들이 서로의 요리를 한 번 먹어보세요. 똑같이 보세요. 김홍기는 있네. 진짜 좀 쉬네. 설탕을 좀 넣어야 돼. 최루탄? 최루탄보다 맛있는데요? 밥이랑 먹으니까. 괜찮아. 아 혹시 국물만 한 번 먹어보세요. 여긴 어때요? 비교해서 먹어봤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아 샤모프 다 좋아하잖아요. 왜 오늘따라. 아니 그냥 먹은 말이에요. 먹은 말이에요. 승리는 이제 우리 국가대표 셰프가 있어요. 아 좀 더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극정평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또 봐잇습니다. 또 봐주세요. 아 who really? 아! 아 who really? 감사합니다.